올라와, 집에 올라와. 천천히. 야, 우리 팀 올라가 봐. 우리 팀, 뭐 하는 거야. 와, 이거 올라가 봐. 자, 자, 여러분. 양쪽 잡게 허용해 드릴게요. 이걸 잡게 준다고요? 야, 사나보다 어렵게 잡아. 이걸 잡게 준다고요? 어, 이거래? 이걸 잡게 준다고요? 야, 양반아. 너무 미끄러워. 이게 더 미끄러운데요? 야, 여기도 안 돼. 아, 힘 봐. 야! 오, 오, 됐다. 오, 오, 됐다. 오, 오, 됐다. 오, 됐다. 조금만 더 내려. 야, 큰일 날 뻔했어. 오, 오. 오, 오. 됐다. 오, 오. 됐다. 야, 됐어. 야, 됐어. 야, 됐어. 야, 산이네, 산. 야, 됐어. 야, 산이네, 산. 야! 산이야. 와. 어떻게 해가네. 야, 진짜 거의 불가능한데? 이야. 아잇. 으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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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왼쪽 밀어. 야, 왼쪽 잡아, 쟤. 쟤 잡아. 쟤 잡아, 잡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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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게 먹어. 여기서 안 돼. 와, 너무 힘들다. 야, 쟤네만 올라간다. 지훈아, 잠깐만. 그걸로 가. 잡아서. 아이, 어떡해. 산아, 올라가 잡고 올라가. 아, 쟤 체력 좋다. 아이가 진짜. 쟤 하루 종일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기만 해. 한이야, 날 잡아줘.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이 팀은 왜 아린이하고 지오만 내보낸 거야?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데. 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린이 왔네. 아, 아린이 올라왔어요, 선배님. 아, 아린이 왔대. 오우. 아린이. 아, 아린아 이리와. 어우야, 아, 씨. 어우. 아. 자, 일단 김종국이 초점. 오케이. 아, 씨, 야, 안 돼. 야, 금 선생님. 진지히 잡아요. 언니, 언니,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야, 그 점에서 다 잡혀있게. 아, 형. 야, 다시 내려보내. 괜찮아, 괜찮아. 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 아린아. 아, 좋아, 내가 키워.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아니, 질 내려보내라고. 야, 야. 선배님. 결국에는 팔딱. 야, 야, 산아. 산아, 산아. 정말 팔딱 버리네. 팔딱이야, 팔딱. 버려, 버려, 버려. 앞으로 버려,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